예산시장 삼국축제에서 이명웅이 인상적인 라인업과 함께 등장 예산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예산시장 삼국축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사회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로 매번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제8회 예산시장 삼국축제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상설시장에서 열리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화제는 가수 이명웅을 포함한 다채로운 출연진의 화려한 라인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산시장 삼국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별한 출연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축제의 개요와 기대감 예산시장 삼국축제는 매년 예산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됩니다. 올해 축제는 그 규모와 열기가 더욱 커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예산상설시장은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붐비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대세 가수 이명웅을 포함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출연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예산시장 삼국축제에서는 그가 얼마나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고 진정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출연은 특히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서정적인 목소리는 감성을 자극하며 그가 전하는 진심 어린 가사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번 무대는 그가 가진 뛰어난 음악적 성장을 담은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 이명웅 외에도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왁스, 홍경민, 로이킴 등은 각자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무대를 꾸밀 예정이며 이들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왁스의 무대 왁스는 감성적인 발라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정적 교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히트곡 화장을 고치고는 많은 여성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노래가 주는 위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홍경민과 로이킴 홍경민과 로이킴은 각각 강렬한 녹과 서정적인 발라드로 많은 팬층을 확보한 아티스트입니다. 홍경민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축제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며 로이킴의 부드러운 음색은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 두 아티스트의 상반된 무대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나카와 스커라하 예능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나카와 스커라하의 출연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나카는 그의 코믹한 캐릭터와 유머 감각으로 무대를 장악할 것이며 스커라하는 독특한 리듬과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이들의 무대는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박서진의 특별한 무대 박서진은 트로트계의 차세대 주자로서 그의 젊은 감각과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동시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출연은 특히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무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의 공연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백종원의 먹거리 존 예산시장 삼국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바로 백종원의 먹거리 존입니다. 이번 축제에서 백종원은 특별한 먹거리 존을 기획하여 40개의 부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밥과 국수를 테마로 한 콘텐츠는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백종원이 직접 컨설팅한 이 먹거리 존은 지역의 특산물과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국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백종원이 준비한 먹거리 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선보여질 예정이며 이는 축제의 또 다른 큰 매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 이번 예산시장 삼국축제는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드론 나이트쇼, 중장년층을 위한 트로트 공연, 아이들을 위한 국악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론 나이트쇼는 가을밤을 환상적으로 물들이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국 콘텐츠를 주제로 한 이 드론쇼는 기술과 전통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관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와 축제의 연계 예산시장 삼국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2만여 점의 국화 전시와 30개의 지역 농특산물 부스가 설치되어 방문객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군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외식업체와 상인들은 축제를 통해 매출을 크게 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역이었던 예산군이 이번 축제의 화려한 라인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작 특히 이번 예산시장 삼국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예산군은 이번 축제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 예산시장 삼국축제는 이명웅을 비롯한 다양한 가수들의 출연과 백종원의 먹거리 존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이 조화를 이루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군이 준비한 이 축제는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예산군은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산시장 삼국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